또 한 번, 마카오에서 뮤직비디오 찍었던 기억이 나요 마카오에서, 그쵸, MGM 호텔에서 그때 재밌었는데 참 뮤직비디오를 찍고 거기서 쇼케이스까지 했었고 팬분들이랑 함께 했었던 기억이 빨리 남미든 어디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어디든 갈 텐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ANR에 받았던 곡들 중에 슈즈가 이 노래 하면 좋겠다 하는 남미풍의 노래에 하나, 킵해둔 게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 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걸 왜 너가 킵해요? 다 같이 들었어요 제목 뭔데요?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해줘요 같이 들었어요 아니, 데모곡이니까 가제만 얘기해줘요 비슷한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뭐요? 애니메이티드 아, 그게 그거예요? 어어 지금, 제목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자! 근데 그 제목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자, one more time 자,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! 바이! 아, 좀 전에 한 얘기는 여러분 못 들은 척 해주세요 하하하하 저희 레이블실에 또,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제 바람이다 이런 거 이런 거 결정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merelyъ Cars 마ican 진짜 1, 2, 3, 2, 1, 2, 3, 4, 5, 6, 7, 9, 10, 11, 11 이 리듬이 너무 좋은데 오트라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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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페니쉬로 오트라베스가 이제 One more time이라는 뜻이고요 로시엔토는 I'm sorry라는 뜻이에요 오트라베스 우리 남미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거까지 들으세요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그 남미곡 리메이크 한 곡이 있거든요 푸데스 마 펼찰 제목 뭐였지? 푸데 마찰 그런 뮤직비디오도 패러디에서 찍었던 그 노래도 참 좋습니다 One more time이니까 마지막으로 one more time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 쌍철창살이냐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경찰청 쇠철창살은 쇠쇠창살이냐 헌쇠창살이냐 경찰청 쇠철살 왜 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쌀철창살 이걸로 써주세요 편집해서 앞에 거다 잘라주시고 이걸로만 원래 앨범 얘기하면서 실제 앨범 보면서 얘기하라고 앨범 주셨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여기 르네상스 앨범입니다 언더플루가 들어가 있는 아 이 버전은 희철이 형이랑 예성이 형이랑 려오긴 어 안녕 바이 함 고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